마사출 키우기, 번식시키기 마사출 키우기, 번식시키기 마사출 키우기, 번식시키기 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서종환입니다. 금일은 마사출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오색마사출 혹은 초설이라고 부르는 마사출이고요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색을 자랑하는 협죽독과 동굴속 먹본 식물이 되겠습니다. 성장할수록 단단해져서 멋진 수영을 이루고 이 멋진 수영 때문에 마니아가 많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생지는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등지고요 종류에 따라 오색마삭줄, 황금마삭줄, 존마삭줄 이렇게 다양한 마삭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잎의 색과 크기가 다양하여서 마니아들이 많고요 하지만 빛이 부족하면 원래의 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이 짙어지고 무늬가 선명하지 못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덩굴속 식물이라서 길이로 길게 성장하며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추위에 강한 편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화는 5월에서 6월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바람개비 모양의 작은 꽃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마삭줄의 빛입니다. 마삭줄은 품종에 따라 요구되는 빛의 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울창한 숲 나무 그늘 아래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던 식물입니다. 파셜 쉐이드 구간에서 풀 선 구간까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투과된 간접광이 6시간 이상 들어오는 곳부터 지사광선이 오전을 기준으로 6시간 이상 들어오는 곳까지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셔서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빛이 적은 곳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빛 관리가 쉬운 식물입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작아지면 무늬가 없어지고 짙은 색의 녹색만 이렇게 좀 어두운 잎의 색이 좀 어둡게 바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빛을 늘려서 선명한 무늬와 단단한 잎을 오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도는 자생지가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등지이듯 우리나라 봄 가을 정도의 날씨를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바위 틈이나 나무에 뿌리를 내려서 기어가듯 성장하던 지피식물이기 때문에 특징을 잘 살려 키워주시고요. 성장 온도는 16-25도 구간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간 서늘한 구간 16-20도 구간에서 잘 성장합니다. 겨울철 강에서 영하의 온도에서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에서는 노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종으로 화분에 키우시는 경우에 겨울나기 온도를 조금 더 높여 키워주시면 됩니다. 마삭줄의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계전에 따라서 달리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성장기에는 겉흙을 4분의 1정도 말려 물주기를 해주시고요. 여름 장마 기간과 겨울로 갈수록 물주기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젓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흙을 파보시고요. 겉흙이 마르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삭줄이 성장할수록 가뭄에 강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성장한 것들은 특히나 더 가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하거나 빛이 부족한 경우에 쉽게 하엽이 지며 엉성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물주기와 흙말리기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흙은 배수가 잘되는 흙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생지에서 성장하는 경우에 자연 환기와 빛의 조절로 수분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지만 특히 실내에서는 가습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배수가 잘되는 흙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삭줄의 위치입니다. 마삭줄은 빛에 적응을 잘하는 식물이지만 웃자람을 줄이고 선명한 잎과 단단한 수형을 갖추기 위해서 빛이 충분한 곳에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베란다 내측이나 외측 혹은 발코니 근처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빛이 충분하면 잎의 색이 선명하고 다양해지며 단풍도 아름답게 지게 됩니다.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번식은 가정에서 삽목으로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은 마삭줄은 번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의 식물이기 때문에 잎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건강한 삽수를 8-10cm 정도 잘라주세요. 마디를 잘 살리셔서 성장세포가 많은 마디를 함께 삽목해주세요. 다음으로 잎을 4-6장 정도 남기고 제거해주세요. 삽수에 물올림을 해 준 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고 젖은 흙에 삽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에서 발근을 유도해 주세요.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잎이 먼저 떨어져서 실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잎이 떨어지더라도 수분감을 유지하면서 계속 물주기를 해 주신다면 새로운 아름다운 잎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다면 물꽂이를 한 이후에 발근을 보시고 젖은 흙에 삽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삭줄 키우기 번식시키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